그 십신이 있는데 십주 밑에도 십신이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보살 지위에는 사실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십주부터 칩니다. 그게 이제 여섯 가지 지위가 어지럽지 아니하면서도 다시 거둬들인다. 갱수 다시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각자 인과가 모두 서로 거두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 발심했을 때 처음 발심했을 때 거기에 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강 요각이 다 그 속에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또한 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강 요각이 또 어지럽지 않게 그래로 존재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렇게 한방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개개인으로 보면 다 독립된 개인이고 그러면서 또 환행자로서 환경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한 덩어리 갱수 다 다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은 여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문으로 가겠습니다. 경문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81권 중에서 한 궐을 뗐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권 49쪽 그 한 권땅 딱 넘어가는 게 또 재밌죠. 대방공군항경 제2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품어 세종용품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세종용품이 이렇게 옛날 권수록 이게 다섯 권인가 그러네요. 대중의 위이라 그랬습니다. 제목에. 이 대중은 무슨 대중인가 하니. 첫째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고 우리가 첫째는 대중이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약창계를 외웠는데 그 약창계에서 많은 신중들이 나오죠. 그게 다 환경을 듣는 법회 청중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온갖 신들 다른 데서는 환경을 직접 보이지 않고는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이름도 한번 듣지 못할 그런 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금년 2월 3일부터 공부했는데 그동안 법회 청중들 법회에 워낙 청중이 많다 보니까 청중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소개받는 시간이 몇 달 걸렸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거대하잖아요. 법회에 모인 사람들 소개받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이런 걸 호명을 했는데 사실 대표들만 호명을 했습니다. 여기 늘 봐왔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량 우수하다. 무량 우수하다. 그런데 대표 10명만 호명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야 그러니까 출석 부르는데 여러 달 걸렸어요. 몇 달 걸렸어요. 출석만 부르는데. 그것도 대표들만 출석 부르는데 여러 달 걸렸어요. 올림픽 할 때 보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 할 때 보면 입장식 한참 걸리잖아요 입장식. 그 뭐 여러 나라들 그 나라의 뭐 임원들 선수들 뭐 해가지고 쭉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게 그만 그날 그 전체 시기 그 속에 이제 다 먹혀들어요. 요즘 올림픽 날짜가 컸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며칠 금에도 자주 이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올림픽 시작했어요. 올림픽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각자 인생의 올림픽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면 뭐든 뭐든 금메달 받았다. 뭐 런던 올림픽에만 금메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채 환경 보면서 환경에서 내 인생 올림픽을 치르는 거야. 꾸준히 이건 끝도 없이 뭐 거기 뭐 무슨 40몇일간 치르나요?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인생은 어찌 보면 올림픽이죠 뭐 개개인의 인생은 올림픽이라 그런데 이 환경을 딱 이렇게 우리가 앞에 놓고 이러한 그 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르침 이 환경에 우리가 도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금메달을 딴다. 얼마나 근사한 올림픽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개인이 금메달을 향한 올림픽 선수로서 지금 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대중의 위이라 그래 이제 앞에서는 그 입장 선수들을 쭉 소개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소개하는 게 대중의 위이라 이 시에 여래 도량 중해가 여래 도량 부처님이 계신 도량의 중해 바다 회자로 썼어요. 대중 바다. 그렇죠? 몇 달 걸렸어요 지금. 대표들만 그 소명하는 데도 몇 달 걸렸는데 가위 바다라고 알면 하죠? 이 환경에는 바다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대중들이 이런 뜻인데 바다, 대중. 대중 바다가 여래 도량의 대중 바다가 실이 원집이다. 다 원집했다. 다 모였다. 이 말이죠. 입장식 끝났어. 입장 다 했어. 그리고 이 대중들은 이렇게 뭐 소개된 그런 무슨 천장, 무슨 신경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포함됐습니다 사실. 다 포함됐어요. 이 법에 있는 대중부터 어쩌면 온 우주, 천지, 만굴, 삼나, 만상도 이 대중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 화엄 대중에 포함되지 않냐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화엄경 최소한으로 그렇게 봅니다. 실이 운중니다. 다 운중됐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운중돼 있습니다. 혹은 찬물가도 부르고 혹은 노래도 부르고 혹은 연글도 하고 혹은 찬송가도 부르고 혹은 뭐 아멘도 하고 각자 이면에 따라서 전부 자기 노래 자기가 다 부르는 거예요. 화엄경의 안목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화엄경은 그렇습니다. 무변 풍류가 주접 변만 하며 무변 풍류 가없는 풍류 저런 사람 앞에서는 참 여러 가지 무슨 신들 무슨 천황들 무슨 아수라 가룰라 긴나라 마오라 야차 온갖 주방신 주공신 주수신 우리 늘 배우는 그런 지들을 무변 풍류 그래 풍류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백화점에 싸놓으면 그걸 풍류라 그러는데 그 뭐 많다고 하지만은 환경의 대중의 풍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무변 풍류가 주접 변만 하며 드루 드루 가득 한다. 그리고 형색 부종이 각각 차별이다. 그래서 형색과 부종 말하자면 뭐 아수라다 가루라다 긴나라다 사람이다 무슨 짐승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부 그리고 거기에 다른 대중 그게 부종입니다. 그 대중들만 대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다른 대중들이 많다. 각각 차별이야 그리고 수소방리하야 모두 자기가 온 방을 따라서 자기가 온 곳 동쪽에서 왔으면 동쪽 방향에 서쪽에서 왔으면 서쪽 방향에 남쪽에서 왔으면 남쪽 방향에 올림픽도 예를 들어서 문을 한 열 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문을 열 개를 운동량을 열 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부를 때마다 이쪽 문에서 쫙 들어고 저쪽 문에서 쫙 들어고 저쪽 문에서 쫙 들어고 이렇게 하면 더 건설할 거예요 근데 그 운동장을 보면 그 구멍이 하나죠 물론 뭐 하나는 아니겠지만 들어오는 곳을 하나로 딱 해놨어 나 같으면 열 곳에서 열 곳에서 걔나 끌려야 되고 열 곳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이번에는 어느 문에서 들어오나 이번에는 어느 문에서 들어오나 차악 부르면 동쪽 문에서 쫙 들어고 서쪽 문에서 쫙 들어고 건설할 거예요 누가 그 아이디어 좀 갖다 제공하세요 수소방대하여 온 방향을 따라서 친근 세존하사 세존을 친근하사 일심 첨안하십니다 세존을 친근하사 일심으로 우려를 보고 있다 첨안 우려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대중들이 이렇게 지금 부르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행과 인형인데 대중들의 덕행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들은 무슨 인형이고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대중들도 낱낱이 그냥 몰라서 그렇지 모두 모두 각자 단계가 있을 거예요 세존 표현으로 한 칼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 한다든지 영어를 잘 한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춤을 잘 친다든지 어디 가서 강의를 잘 한다든지 여기 뭐 사실 몰라서 그렇지 각자 장기 내놓기로 하면 한 사람 장기 보는데도 뭐 몇십 분씩을 걸릴 거예요 그게 이제 대중들의 덕행과 인형이다 차제 중회가 여기는 중회라고 그랬어요 모임 모임 대중들 아까는 중회 바다 협자를 썼고 여기는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회 모일 협자를 했습니다 중회가 대중들의 모임이 이 일이 일체 번외 신고와 이미 일체 번외 신고와 급기였습니다 번외 마음의 때 그리고 여섯 온갖 나쁜 습관들을 일이 다 이미 따라 다 그러세요 그렇죠 우리 지금 황금 공부하는데 무슨 번외 있겠어요 또 무슨 습관 있겠어요 좋지 않은 습관 이 순간은 최소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 중장산하고 중장산을 꺾었다 무거운 장애의 산을 참 꺾었어요 무거운 장애의 산을 다 꺾고 여기 왔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런 집안일이다 무슨 친척간의 일이다 아이들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다 온갖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몸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뭐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늘 마침 뭐 일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딱 환경공부에 그냥 초점을 딱 맞춰놓으면은 그 장애도 피해간다니까 최중장산이야 무거운 장애의 산을 꺾었다 그리고 견불무해라 부처 불자인데 아니 불자로 됐어요 고치세요 견불하는 불자가 부처 불자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걸림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 장애의 산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딱 마음독하게 먹고 하 오늘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무조건 환경공부하러 간다 가서 처음에 약참기 하면 차이고 마음이 막 아주 어 화음신중들이 도와서 그런가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어 그런 마음으로 딱 오는거에요 그게 견불은 뭐에요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어 아무 장애 없어 어 부처님 회상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여신은 이와 같은 사실은 개의 비로자나 여래가 다 비로자나 여래 우리 법신여래 개개인이 법신 법신이다 참생명이요 비로자나 여래라고 하는거 우리 참생명이다 우리 참생명 여기는 언제 비로자나 여래라고 법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지만은 그 진정 법신 부처님 진정 비로자나 여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참생명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참생명을 두고 하는 소리지 뭐 과거 삼생전에 있었거나 뭐 언제 어디에 있었거나 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어 하는 어 이 능력 이게 문제다 이게 비도자나 여래요 이것이 왕석지씨의 아주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이건 시간을 초월했거든요 시간을 초월해서 왕석지씨의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급해 중에 이 급자도 또 틀렸어 급자도 어 급이란 급자 갈 거 옆에 입력한 거 어 자주 나오죠 1급 2급 3급 4급 하는 세월 무한한 세월을 급이라고 하죠 이걸 예를 수십 번 교정했는데도 어 이렇습니다 책 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성경은 그 책 한번 내려면 교정을 120회를 합니다 120번 교정을 120번 하면 돼요 그래도 오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고려대장경이 뭐 오자 낙자 탈자 없다고 그러죠 오자 낙 탈자 제일 많은 게 고려대장경 하하하 그래서 고려대장경 그 전에 우리 학연대 회의사에서 어 고려대장경을 이렇게 어 막 신비하게 설명하거든요 하 여기 뭐 쥐도 없고 어 그 다음에 뭐 막 쇠도 작년가고 위로는 날아가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오자 낙자 낙자라고요 빠진 글자 그리고 잘못된 글자 이걸 이제 오자 그러거든요 고려대장경은 오자 낙자 어 하나도 없다던데 나중에 고려대장경 갔다라고 보고 보니까 오자 낙자 제일 많은 게 고려대장경이라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교정을 많이 했겠지 했는데도 그래요 하 쇠도 막 안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마침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해인사에서 우리 항인으로 있을 때 아주 그런 예 아무튼 이 급자가 그런 급회라고 하는 급의 바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의 시간은요 어 우리 육신은 뭐 어 5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이렇게 어 그 연도수를 계산하지만은 우리 주인공 참생명인 어 법신 어 자성의 역사는 급회입니다 바다와 같은 아주 세월을 오래 어 정말 무한한 시간 시간성을 초월한 자리 그 세월동안 수 보살행하사 보살행을 닦으사 이 사습사로서 어 사습사로서 어 정수습 섭수라 그랬어요 사습사 네 가지 섭수하는 일 사습 사습은 보살 베푸는 거에요 어 그 모양에도 보살 있잖아요 육본안에도 보살 베푸는 거에요 베푸는 일이라 그냥 어 뭐든 베푸는 일이요 베푸는 자리에 대한 것도 베푸는 것이고 뭐 오는데 회비 내주는 것도 베푸는 일이고 좋은 자리에 양보하는 것도 베푸는 일이고 어 어 하여튼 가능하면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어 그 그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그 그 당나라 어 태종 때 아주 어 풍경도 들고 어 전쟁도 다 끝난 지 오래고 그래서 어 참 정말 태평선대 태종 태종 임금하고 그 밑에 이제 어 최고가는 이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천자 부인이니까 어 왕비죠 어 하고 이제 세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 오늘 다 계급장 뛰고 요즘 말로 하면은 계급장 뛰고 하고 싶은 소리 한마디 한마디씩 하자 아 이렇게 좋은 시대 세상에 무슨 정치 이야기 할 거 있나 정치 이야기 할 것도 없다 막 정말 그리고 뭐 무슨 천자다 무슨 왕비다 무슨 제사이다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인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아주 밝아서 인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소리 한마디씩 하자 그랬어요 아 그거 잘됐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 그래도 이제 천자부터 먼저 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지금도 뭐 어 지금 무슨 뭐 너무 많이 걷어먹으면 뭐 어 그 식이 형도 막 잡혀 들어가진 마 어 어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왕꺼야 전부 왕꺼라고 어 어 넓고 넓은 땅이 전부 그 왕의 국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많고 많은 백성들이 전부 왕의 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어 옛날에 아 그 왕권주의 시대는 다 그렇잖아요 어 그런 시대지만은 왕도 어 천하가 참 이상하게 귀하게 귀하게 전부 내꺼지만은 그래도 저 강원도 시골에서 어 어 어 그 꽃감 마른 거 어 어 어 어 어 어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들고 와서 갖다 주는 게 이쁘다 이거 갖다 주는 놈이 이쁘더라 이거 달라고 하는 놈 믿고 어 갖다 주는 것은 이쁘더라 하 하 천자로서 얼마나 솔직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왕비보고 한 그러면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하 천하 그 그 이렇게 뛰어난 왕 왕을 모시고 사는 어 둘째 간 사람 아니냐 내가 뭐 어 왕비나 왕위에 있잖아요 사실 하 하 하 하 하 내가 천하에 이렇게 훌륭한 어 천자를 모시고 살지만은 그 과거 시험 봐가지고 사 한 젊은 이십대 젊은 사람들이 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하 꽃단장하고 머리에 뭐 쓰잖아요 쓰고 옷 차려입고 들어오면은 왕이고무고 눈에 안 보인다 하하 하하 왕이고무고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사람들 지금 막 어 그야말로 과거 겁지 한 사람들만 그냥 거기 정신이 다 팔린다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재상은 아 재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 내가 아 1인 지하여 1인 지상이다 1사람 미치고 1인은 바로 자기 미치야 나 위에 딱 1사람 뿐인데 그래도 가끔 그 자리가 욕심난다 하하 가끔 그 자리가 욕심난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어 그러면 아 사습법 중에 첫째 보식 그 다음에 에어 사랑스러운 말 에어 이행 에어는 뭐 정말 좋은 말 우리 참 말같이 중요한 게 그쵸 그 다음에 이행 이론행위 상대에게 이역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동삽 한가지 동자 1사자 여기 우리가 뭐 과거에 말을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보산행유를 닦아서 사습법으로서 대중들을 중생들을 섭수한다 라고 참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습 동사습 보시습 에어습 이행습 그 다음에 동사습 동사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동사습 내가 늘 그러죠 도반들 데려올 때 차 태워주고 1년 회비 내주고 또 교재 준비해주고 그동안 못 받은 다른 뭐 법회 자료들 뭐 대입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챙겨주라 그래요 그리고 같이 행동해야 돼 같이 놀아줘야 돼 다른 데로 다니면 그 사람 아 저 사람 공부하러 오는데 데려오면 좋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다니면 저를 따라다니 계속 따라다니냐 계속 따라다니냐 계속 따라다니다가 야 여기 무슨 선얼도 한번 가보자 나 니 가는데 벌써 1년째 따라다니는데 내가 가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안 따라올 사람 없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 이게 동사습이야 같이 일하라 어디로 가면 외국 여행도 같이 가지고 뭐 다른 여행 가면 여행도 같이 가지고 어 어디 뭐 어 제진행대 가자 같이 가지고 그거요 그게 여기다 책에 다 있어요 환경에 다 있는 이야기가 동사습으로 이끌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런 것으로서 섭수했다 일일 불쌍한 낱낱불심초소에서 종 선근시에 선근을 심을 때 개이 선수받다 다 이미 잘 섭수해서 다 이미 섭수해서 종종 방편으로 교화선숙이다 가지 완전히 방편으로 교화하고 성숙시켰다 화엄대인들 여기에 어느 쪽 그동안 몇 달 동안 소개받았던 그런 거 법회 천둥들 아니 우리 모두 어 어쩌면 삼난만상 모두가 다 그렇게 교화 성숙된다 그래서 영기알립일체지도 캐하시니 영기알립일체지도라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이 있기래 모든 지혜이 있기래 알립 안주 또 안주란 말 있죠 그와 같이 이건 알립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거기에 다 안주하게 했다 일체의 지도에 다 머물게 했다 지혜 지혜이기래 그래서 종무량선하여 한리암는 선을 심어서 한리암는 선물을 심어 이게 중요한거죠 선근 심는 일입니다 한리암는 선근 뭐 한가지만 꼭 할게 아니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행을 할 일이 있으면 경우 따라서 자꾸 이제 하는거죠 획 중대복했다 얻었다 얻은 획자여 중대복 여러가지 큰 복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한리암는 선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큰 복을 얻었다 우리 사실 이 복 환경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복 많습니다 사실은 그 말하면 다 복 많아요 환경 공부하는데 올정도 가정사정이 되는 사람은 아주 복 많은 사람이오 괜히 복 없다고 하고 팔자 사났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평생가방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평생가방에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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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